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여러 가지 퍼픽들을 모아서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만족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게 저에게는 학생 때 족보 만들 때와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뽑아내고 정리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 훌륭한 학술연인들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더 알차게 준비해서 많은 선생님들 만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 놀이공원에 가면 이 기구 다닐 무슨 기구 탈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차인학술대회는 그런 학술대회를 생각합니다. 한 강의를 듣고 나면 또 다음 강의 듣고 싶고 듣고 싶은 강의 다 모여있어서 멀리 들을지 고민되는 그런 학술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학술대회 준비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많은 선배님들 도움으로 여기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오신 분들께서 임상에서 평소에 분중했던 부분들을 많이 해결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느끼는 건데 학술연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굉장히 똑똑하고 준비를 많이 해오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이 사람들 옆에서 개업했으면 나는 굶어 죽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굉장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들어도 질리지 않는 강의로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시는 원장님들의 귀한 시간 아깝지 않도록 고민 많이 했고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정말 강의 잘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정말 좋은 주제로 준비를 열심히 해보았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선생님들한테 감동을 드리는 그런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학술 대회로 생각이 듭니다. 샤인 학술 대회 샤인 학술 대회 샤인 학술 대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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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 학술 대회 파이팅 샤인 학술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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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